계속해서 트릭에서는 여자고등학교 1학년부 5천미터 결승격회가 진행되겠습니다. 공격계의 장관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연구할 때 같이 해버리면 되죠. 분류시키면 되잖아. 1학년도 있잖아. 재미없잖아. 맞지 않으니. 맞지 않으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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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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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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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